불닭볶음면 면은 학생들 만들어주고, 학생들이 만들어주고 여기 이게 현금하고 만들었어? 보자 봐봐 작품하고 장바구니 아냐아냐 이거 두 개비야 이거 여기 안에 커여잖아 누가 안 보이게 다 못가네 이거 만들었어 글씨 안 나갔어 글씨 있는 것도 있어 동영상 찍는 거 있으면 당나니 군대가 다 같은 군대가 아니야 브라시디를 raining 은단히 мой 고춧가루 소금 다 세는구나 소금 고기 고기 고기가 나오네 손님이 중소주를 알았나 주말에 나오라 그랬지 잘 먹습니다 네, 맛있어요 처음 봤을 때, 지나갈 때 저 만원어치인데 싸주시는 거예요 저 간만 좀 넣어주시고 이것 좀 일찍나서 만원어치는 어린 분 먹고 먹고 싶은 편이지 냉기게 되더라고 냉기는 또 식으면 안 먹어져 나 혼자 먹을 거니까 혼자 먹을 거니까 혼자 먹을 거니까 혼자 먹을 거니까 너가 볼 때는 개논감치도 먹지 맛있어요 순대가 다 갚은 순대가 아니다니까 네, 아주머니가 만드시면 더 맛있네요 재료가 다녀 여기 여기 사세요? 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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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향을 떠나서 산지 이런 데가 비슷해서 더 가진 건데 여기 지금 거의 한 50년만인가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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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